우리의 이기스 최선을 다하여 쓰여진 내용대로 하루를 보내야 한다 목걸이, 3클라스 끝났으면 가죽 바지에다가 4cm 구두 이러고 어딜 돌아다녀 걔는 오히려 한식을 진짜 좋아해 삼시세끼리를 피자 먹일 생각 진짜 힘들다 아 선배님 어디 써있어? 아 맞네 인생 너무 힘들다 I wanna kill them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골랐어요 이 셔틀 저희 주변에서 딸이요 얘 혼자 생각에 멈추지 마 그건 아니고 연습생 때 일단은 진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제 생각에 그때 다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너무 잘 알고 그때부터 방을 같이 써가지고 제일 편해요 맞아요 제가 못 먹는 거 얘가 아니까 나는 진짜 아 겁나요 얘가 뭐 시킬지 나답게 시킬게 그런 걸로 그러지 않 신사로 사진을 바꾸는 거 아니죠? 컷 바꾸도 되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건데 아 그럼 전 집 살려고요 아 이씨 사실 의상 정해줄겠네 나 이거 몇 개 있잖아 한 방에 꽉 야 너무 무거워 근데 좀 추우니까 자켓 하나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야 큰 거죠 큰 거 아니 알아서 할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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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렇게 쓴는데 쟤 쓰면서 쟤가 어떻게 쓸지 되게 겁난다 이거 걔는 저보다 또라이예요 음 음 와 캔 유 깨미 원 똠얀 코스 어우 야 얘 죽었다 진짜 난 미안한데 너 겸은 그냥 되게 착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거 같고 제 거는 뭐 지금 겸의 모습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비밀의 이기스 같은 자세에 앉아있어 그때 그대면 아 난 벌써부터 지금 착잡해요 아 얘가 뭐라 했을지 모르겠어 엄청 편할 거 같은데 아 아 얄미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풍풍하다 들고 다니기 때 딱 기억내 이거 아 이거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이 기가 한번 읽어볼까 네 맨 처음 넘기면 그림이 갑자기 묶여져 있어요 오케이 야 너 왜 이렇게 대충 그렸냐 아니야 이거 스토리 있어 만화처럼 그릴게요 겸이 겸이 너가 좋아하는 식당 한입 드세요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갖고 싶은 신발 있었는데 겸이한테 선물을 카드 결제 근데 그림은 이거는 꼭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왠지 화려한 옷이 당기는 날이다 야 벌써 짜진 거 같아 아 벌써 애감이 안 좋아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무대에서 입는 의상들을 한껏 차려입고 밖을 나서야겠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거리로 활보하니 왠지 마치 뉴요커 가는 기분이 든다 의상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솔직히 야 이거 10만 원 좀 아이잖아 스웨이 패치 딱 맞네 차가워 차가워 어 너무 싫어 난 괜찮네 고맙다 이 엄마 이러고 어딜 돌아다녀 이러고 어딜 돌아다녀 어깨티도 티가 날 찾는 거 주문 눈부시게 눈심이 없지마 맨날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야 너핏 야 이 엄마 어떻게 다녀 엽지 한 마마 정도 가야 이렇게 입어 제가 타문 안에 셔츠 있어 이 안 돼 노란색 of white 하나 줄까? 나 두 개 있잖아 아 두 개 있어? 어 아 진짜? 하나 줄게 그냥 그거 입으면 되겠네 아 그냥 이거 뱀뱀이 좋아하는 우주여서 저는 해준 거예요 와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신냐 진짜 나 그래서 두 갈밖에 안 치는 거야 나도 볼 필요 어 욕 나올 것 같아요 좋아 결심했어 오늘 하루는 한국어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영어로만 뉴욕어처럼 살아야겠다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야? 안녕 아 창피해 Have a good day 아 진짜 죽이고 싶다 I wanna kill bambam 욕 욕 벤뱀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요즘에 태국 음식이 자꾸 땡긴다 가로수길에 아주 맛있는 태국 음식점을 갔다 하니까 가로수길로 일단 아 너무 많이 쳐다봐요 저를 되게 이상하게 오잖아요 아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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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기 있네 진짜 리얼 태국 음식 아 근데 저 진짜 떰냥꾼 못 먹는데 편이 났다 하하 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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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쿵카 고쿵카 버전 아 내 바닥에 누우면서 좀 Oh my god 하하하하 가게 바닥이 깨끗해? 아 아 아 아 아... Excuse me? Excuse me? 동양궁 원 솜타 원 그냥 가셨어 인생 너무 힘들다 땡큐 페이스타임 걸었어요 야, 사람들이 쳐다봐 야, 나 이제 하나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밥 맛있게 먹잖아 고맙다, 야 유겸 씨 방금 배윤 씨랑 통화할 때 아... 이거 근데 이 금지하는 걸 중간에 못 시키면 어떡해요 아이템 하나씩 추가 어... 오... 마이갓 굿락 자,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어, 냉정해라 와... 핵 인싸 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얘네 지금 바로 밥 먹으러 가는데 난 뭐하는 거야 밥을 좀 먹여줍지만 아, 배고파 겸하 다 갔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한번 기사님 네 아들 아니면 딸 있으세요? 아들이요 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영상 메시지 해도 돼요? 제 분량을 떼서 꼭 넣겠습니다 아들아 장가 좀 가게끔 노력해라 안녕 안녕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날씨 너무 좋네 공룡하는 거 좋은데? 좋아 너무 평화로운 날 너무 좋아 다 왔어요 다 하나 있어요 좀 높은 거 운동화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거 정말 정말 사주고 싶다 여기서 사주고 싶다면 생각만 할 수 있으니까 사줄 거야 저기 안에 있는 여기는 너무 아쉬운걸 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겸이 생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근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다른 편집점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있긴 있어요 바로 여기 뒤에 좀 더 걸어가네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지금 머릿속에 먹을 거 볼게요 우리 스시 먹을까요? 아, 밥 겸아, 밥 왜 안 먹이니 안녕하세요 여기 그 혹시 그 신발 그 신발 그 신발 그 신발은 없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겸아, 선물 미리 잘 받을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한다니 쓰읍 고맙다 지 알아서 하라 좋다고 했어 오늘 내 날인 것 같아 돈도 안 쓰고 편하게 입고 얼마나 좋아 생일 선물 나중에 내가 따로 챙겨줄게, 겸아 그걸 굳이 고맙게 사준다니까 정말 잘 받을게 이러면 진짜 사줄 수밖에 없겠다 가로수길 고양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저 이제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와, 사주기 싫다 진짜 나의 패션 센스를 알아봐준 다섯 명이 패션왕이라고 말하며 엄지척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내가 패션왕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엄지척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네요 발끝에서부터 깊은 딱 어, 일단 걷는 거죠 뭐 가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이 하이 사이버 추운드 하하하, 거쳐 어린아이 친구들이 저 낯가린단 말이에요 어, 문 닫았는데요? 여기, 여기 맞죠? 여기 딱 봐도 애견 그건데 어, 문 닫았어 몰라요 어, 몰라 1시 1시 12시 23분입니다 야, 이러면 어떻게 다녀? 쏨따원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인생 너무 힘들다 진짜 딩고아 밥 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겸이의 선물을 사서 행복해진 나는 슬슬 배가 고팠다 오늘 점심 메뉴 아 한 번만 김치찌개를 진짜 좋아해요 걔는 오히려 한식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안 느끼한 것들 그래서 저는 피자 먹일 생각이에요 하하하 오늘따라 왠지 느끼한 음식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파무선 치즈 가루와 마요네즈를 완찬 뿌려서 먹었다 어, 진짜 배고파 이게 이기에서 밥 먹는 게 왜 없어? 아, 나를 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족발 먹을까? 우리 스시 먹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먹을 것 같아 하, 나 안 들어 보여 그러면 좀 밥, 조끼를 좀 맛있게 먹게 해주지 좀 겸아 짧아 이렇게 올리면 되지, 겸아? 이렇게 이렇게 어, 진짜 이 왕김에 잠시만요 금지요? 겸아 약하다 저희 여기 위에서 초콜릿 올리라고 해야 됐어 아우 하나 좀 멀쩡할 때 먹자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아쉽잖아요 여기 또 뿌리면 안 돼요 하나 정도, 나머지 다 뿌려서 먹자 아까봐요 더 많이 뿌릴게요 또 하나 정도 그래, 원래 맛은 이래야지 원래 맛은 이래야지 원래 맛은 이래야지 야, 마요네즈 흔들린 거 봐 이렇게 아 아까봐요 더 많이 뿌릴게요 아니, 누나가 뿌려준 걸로 할래 아, 누나가 뿌려준 걸로 할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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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먹고, 먹고 갑자기 뛰는 거 이건 너무 너어, 너무 thermal 으흐흐흐흐거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스피커를 꺼내 롤러브한 노래를 틀었다 팬들을 바라보며 무대보다 진치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막막해 하이파이브 춤추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이름 뭐야 너는? 형이 형 몇 살이야? 4살이야 4살? 어? 얘 말이 좀 통한다 오빠는 좀 있어주면 안 돼? 오빠는 친구 없어 아 루다 잠깐만 이거 어떡해 우와 하나 이렇게 쳐다봐 이거 어떡해 좋다 편한 하루 난 고맙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 날인 거 같아 공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1시 그전에 미션을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자신감 장착 평소에 사람만 하는 것도 잘 안 가는데 그래도 좀 젊은 분한테 젊은 분한테 해야될 것 같은데 젊은 분한테 해야될 것 같은데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what do you think my fashion? how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m fashion king Korean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I'm fashion king fashion king speaks korean 잘 어울린다 fashion one fashion kin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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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크 코리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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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해요 이거 어떡해 가지마 가지마 오빠랑 좀 있어주면 안 돼? 오빠는 친구 없어 이거 어떡해 찬스 쓰겠습니다 진짜 찬스 쓸게 이거 완전 지워야 돼 나이제 나이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나이제 찌스 음 찌스 오 찌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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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춰지 수고하셨습니다 가방을 까먹어 정말 실망했다 사료 사주러 가야 되는데 배미의 고양이는 총 4마리 손님분에게 배미 고양이들 이름을 알려드리기 위해 몸으로 표현했다 손님분이 이름을 다 맞추면 작가님 개인 카드로 사료값을 내주시기로 해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푸딩 뭐냐? 아, 말도 안 된다 이거 라떼는 그냥 이게 뭐 커피 얘기하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돼 킹은 그냥 근데 걔네 잠깐만, 저 다 몰라요 푸딩, 라떼, 킹 그 다음 뭐였지? 오렌지 컵틱 컵틱,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미션, 미션 아, 미션? 아아 아아 아이스크림 아아 모두들 모두들 푸딩 그럴까 아이스크림 랍데 아아 화을 아이스크림 자기야 케이크? 컵케이크! 왕비? 스핑커스? 비슷해요? 공주? 왕? 왕? 스핑커스? 비슷해요? 공주! 왕! 와, 진짜 이상해! 왕! 만 원 맞아요? 만 원! 아, 남순 씨! 아, 남순 씨! 아, 남순 씨! 유경 씨 돈 샀어요, 대가 안 해줘! 너무 잘 맞췄어요! 진짜 너무 잘 맞췄서 깜짝 놀랐어요! 유경 씨는 일단 그거 하나 더 찰게요! 너무 하시네! 사장님, 여기에서 가장 고가도 추천 좀 해주세요? 고가요? 네! 좀... 진짜 신발 샀는지 안 샀는지... 사주면 사주지! 뭐... 땡큐! 친구한테 이 정도 못 사주겠습니까? 와... 이제 걔가 못 사주면 걔가 이제 나쁜 애 되는 거지, 뭐 와... 이거 또 뭐야? 뭘... 뭘 시키는 거야, 귀여움이 자꾸! 펜켄스 진짜 춥게 할까?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원! 예! 네! 진짜! 잘했어요! 괜찮아요? 완전 잘했어요! 처음 찍을 것 같아요! 완전!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는데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있지? 진짜! 진짜! 저 혼자? 저 재밌어! 저 원래 좀 쓰리 넘친 거 좋아해!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좀... 아잇! 원! 예! 예! 그레이! 예!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저 이런 거 진짜 못 해요! 길게 죽어버려, 이거! 나는 내 자신에 취해 폴댄스를 추며 도발적이고 섹시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후... 이런 거... 저... 이런 거 진짜 못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윙크!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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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기릿! 레츠 기릿! 레츠 기릿! 어, 이런 거! 네! 레츠 기릿! 레츠 기릿!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땀 흘려요. 원래 무대 해도 땀 안 나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아, 왜...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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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 레츠 기릿! 엑시, 엑시 네, 레츠 기릿! 헉! 길러셔! 그냥 죽어버린 거 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스 초코 맛이 생각에 넘나 신이 나서 기다리는 동안 덕이 댄스를 무반주로 추웠다 주문한 아이스 초코가 나왔다 그런데 춤을 너무 열정적으로 춰던 탓일까 땡땡땡 뭐, 찬스 쓰면 되죠 아이스 초코 말이 길면 안 돼요, 원래 와, 저 진짜 좀 적응된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하고 있잖아요 창피해 저 낯가린단 말이에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실 수 있어요 땡큐 땡큐 여기 아이스 초코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이스 초코 사러 가는 게 그냥 아이스 초코를 못 맞아 주고받고, 받고, 근데 못 맞아 좋다 아이스 초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 근데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되게 지우기 찬스 뱀뱀이란 이름은 만화 캐릭터에서 나온 뜻 과연 어떤 만화일까 3초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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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야, 너 솔직히 말해 어 너 신발 샀어? 샀어 진짜? 이거 볼래? 이거 진짜 샀어 오오 야, 나 내 돈으로 고양이 밥도 샀어 아, 그래 그럼 됐어 나 샀어, 안 샀어 샀어, 안 샀어 샀어, 안 샀는데? 너 샀어? 샀지 말고, 머리 좀 샀어 아, 머리 좀 샀다고? 다른 거 사줘야 되나? 아, 오셨어요? 어디시지? 가짜 아니죠, 이거? 어, 진짜 가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맛있는 거 판다, 여기 되게 분위기 좋아 보인다 너가 좋아하는 식당 모르는 분, 한 입 주세요 먹고 겸 감삿 이미 다 드신 거 같은데? 다 드셨으니까 물어볼까? 저 선글라스 써야겠어요 아, 내 자신감을 위해 한 입만 아, 먹여주시면 어? 제가 그래도 먹으려고 괜찮아요 감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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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창피해 와, 진짜 창피해 자, 예, 감사합니다 와, 뜨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혼자 먹을 거예요 네 네, 그 저 부대찌개 밥, 라면, 사리 포함 하나 주세요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나 이거 다 하는 거 진짜 신기해 이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겸아 보고 싶어 어디암? 빨리 왕 어디야? 겸아 보고 싶어 어디암? 빨리 왕 오, 알겠어 알아서 오겠지 이 똑똑하네 그러니까 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언제 오지? 아, 간다 더블 비 네 컴온 왜? 어? 어떤 하루 드셨나요, 형님? 나, 너 정말 죽이고 싶었어 나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유기엄한테 선물을 꺼내며 넌 내 롤 모델이야 진짜 욕해야 돼 욕해야 돼 욕해야 돼 유기엄아 넌 내 롤 모델이야 아, 진짜 샀어? 어 진짜? 어, 한쪽 한쪽 아, 진짜? 고마워 근데 사이즈가 이거 65 60인데 와, 대박 야, 뱀이 진짜 샀어 야 고양이 사료 진짜 샀어? 어 내 사비로 샀어, 나도 꽤 작은 거, 사니 아, 좋아 아, 이런 건 줬지 어 고마워 내 애기들 좋아할 걸 내 애기들 좋아할 걸 야, 거기에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얘가 단통 속이네 문 열었어요? 그 신발이 그 신발이 없어요 누나, 누나 그 네, 막 쇼핑백 같은 거 쫙 팔아요 넣고 주면 괜찮을 거 같아요 아, 오셨어요? 캐시, 현금 준비돼 있어요 저 흰머리 아, 네 이거 그거 주면 세트로 해요 네 가짜 아니죠, 이거? 아, 진짜로?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얼마예요? 얼마 만 원 딱, 이거 택시비 하나 또 이용하겠습니다 봉투가 심하면 또 비스네 겸이 끝났어 와, 퀄리티 와, 나 야, 실버 그래도 사이즈 맞춰서 샀다잉 고맙다 봐봐, 얘네는 나보다 돈 잘 먹는데 안 쓴다고, 나한테 응 260 네 빨간 날이 네 지갑도 빨간 날이 쉬어 잘 정말 열심히 먹었다 홀댄스 잘했고 피자 양심있게 잘 먹었다 오늘 반성 회의 친구 바꿔야겠다 오늘 칭찬할 일 정말 열심히 미션 수행하고 핵인사로 거듭 핵인사? 오늘 반성할 일 없음 진짜 없어? 응 영어 반성해야지 나은 사람 좋은 하루였습니다 북어 콜 유겸 응 브라더스 갓세븐 빅 쪽 자 가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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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